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던 일이더라고요. 먼저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살펴봐야겠나요? 네. 대전 유성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이듬해 1월 1일까지 약 두 달 가까이 자신들의 주거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10회 정도에 걸쳐서 생활소음, 데스메타 약간 시끄러운 음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귀신 소리 등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윗집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윗집에 거주하는 가족이 층간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하고 이를 복수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혐의로 A씨 부부에게 각각 7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1월 31일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용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가중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모두 반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A씨 부부에게 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해서 벌금형 선고를 했었는데요.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A씨 부부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내지는 경범죄 위반으로 기소가 되긴 했지만 결국 부부의 행동으로 윗집 가족들과 아이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피해를 감안하면 이 행위는 단순한 스토킹은 아니고 형법상 상해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취지로 해서 벌금형은 지나치게 가볍다. 그러므로 징역형 선고해야 된다고 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피해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같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 사적인 제재보다는 그렇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행하시는 게 윗집에 찾아가서 따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단순히 방문을 해서 초인종을 몇 번 누른다거나 문을 몇 차례 두들기는 정도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문 손잡이를 잡아당긴다거나 아니면 문을 발로 차고 고성을 낸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내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만 해결 방법이 되겠느냐라는 점에는 또 의문이 있는데요.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층간소음이 발생시킨 방법, 횟수 아니면 발생한 시간대 등 구체적인 정황을 따져봐서 고의로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층간소음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통상 아파트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내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는데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층간소음 분쟁 사실에 대해서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유나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때는 환경문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 이런 곳에서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이웃 간의 갈등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도나 시스템을 이용해서 구제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눈에서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판결을 살펴보고 또 이에 따른 해결 방법 들어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